안녕하세요. 예보관 이현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문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문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수류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다소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무가 유입되고 그동안 내린 비로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새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 지방에서는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